현희야, 예희 성님, 너 개 좋아하냐? 별로인데요. 너 개를 한 마리 키워라. 개 키우면 너 인생이 아주 활짝 필겨. 참말이오 인마. 개 한 마리 키워. 왜 말입니까? 야 인마, 개 키워. 그래가지고 네 버릇 있잖아. 뭐 거짓말하고 막 이거 사기치는 거. 그거 뭐 개한테 다 줘 인마. 개를 밥을 주지마. 그리고 그거 인마, 네 버릇을 줘버려. 그냥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럼 너 인마, 너 인마 그거 못된 버릇 많지 않냐? 그거 다 없어져 인마. 네 버릇 다 개 줘버려. 뭐 사람 사는 게 별거 있냐 인마. 이렇게 고치나 저렇게 고치나 인마. 아무렇게 고치면 되지 인마. 그거 별거 아니여. 너 인마 지금 뭐 미십 년을 막 그냥 이제 뭐 낼머리면 뭐 이제 가는 데 인마 자꾸 막 거짓말 막 하고 사기치다 갈 거야 인마. 좀 하루에도 인마 똑바로 살다 가야 할 거 아니야 인마. 딴 거 인마. 그래 뭐. 너 인마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궁 저렇궁 하고 막 여기저기 사람 그. 그리고 인마 하자. 방송을 할 때도 인마. 그 피크 시간에 하지 말어. 왜냐면 여럿이 오면 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하잖아 인마. 그럼. 그게 인마. 하루를 막 씹어식 막 그렇게 인마. 그 다불거리지 말어. 맨날 인마 버렸다고 막 거짓말인데 인마. 누가 인마 너를 좋아하겄어 인마. 다 인마 욕지거리만 하지. 그게 인마 방송 하더라도 인마 한 세폭 네시나 이때 몰래 하란 말이야. 그냥. 그럼 뭐 다 자는데 인마 그거 볼 거야 인마. 그래요. 그러고. 너 사람들이 너 잠자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왜 잠잘서 빼면은. 잠잘 때는 거짓말 안 하잖아. 근데 잠을 많이 자.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누룽지마 먹으면 그냥 자. 그냥. 그러고 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준비 잠깐 해야. 그래갖고 그냥 방송 살짝 해버려. 남들 잘 때. 그럼 니가 막 거짓말을 하는지 인마. 뭐 사기를 치는지 알게 뭐야 인마. 그렇게 해갖고 세상을 살아야지. 큰 인마 온 동네 막내 인마 다 난리 치고 인마. 이게 뭐야 이게 인마. 마 나도 인마. 너 인마 하는 거 좀 봤었잖아 인마. 나도 쪽팔해서 인마. 요즘은 죽을 지경이야 인마. 이 사람 저 사람이 난리야 인마. 나한테 연락 와갖고. 왜 그따구로 살았냐고 인마. 그런 놈한테 붙어갖고.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 인마. 진짜 죽겄어 인마 요즘은. 개 키워. 개 키워갖고 인마. 막 먹여 인마. 니 버릇 막 줘버려. 밥 먹이지 말고. 내가 너한테 꿀팁이다 꿀팁. 그러고. 이보야. 너는. 이참이. 그 어디 뭐 저. 뭐 씹을 사람 있으면 광고내 가지고. 대신 씹어줘. 그거 뭐. 돈 되나봐 그거. 뭐 짜고. 요즘 뭐 힘들고. 장사도 안되는데. 뭐 괜히 그냥. 주둥이 좀 까가지고. 남이나 퍽퍽 씹어줘. 그냥. 그렇게. 되나 안되나. 그냥. 그게 살 길이여. 선명하게 살아. 고생하고 뭐. 그냥 잠 안자고. 세빠지게 뭐 해갖고. 요즘 뭐. 돈 버는 거 있냐. 차라리 그냥. 남이나 슬슬 씹어. 그냥. 이빨이나 잘 닦고. 그냥. 양치나 깨끗이야. 뭐. 저 뭐. 뭐. 하이안치약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해서 깨끗이 하고. 막 씹어. 씹어 돌리면 돈 될겨. 너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되나 안되나. 왠간이 하더만. 그래. 그렇게야. 산초야. 예. 형님이요. 너는 막. 그리고. 어떻게. 누구 닮았냐. 이 자식아. 막. 거짓말도. 거짓말. 처럼 해야지. 자식아. 뭐. 니가. 빌리핑에. 니가. 많은. 후배가 있어. 이 자식아. 돼도 안되나. 현이가 시키대. 그렇게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다. 내 뒤추사. 내가. 지가 한 짓은 지가 다 아니까. 다 얘기해 줄 거 아녀.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뭐. 몇 판에 가서 한번 붓고. 몇 판에 가서 한번 떨어지고. 어쩌고 뭐 안되고. 뭐. 나중엔 걔 좋댔다고 했을 거 아녀. 어. 그리고 이번에 그. 이왕이면. 거기다 필리핀에다. 애들 좀 사서 좀 심어 놓고. 여기서 뭐. 한국에서 가서 뭐. 연구행 하는 놈들. 그 뒤추사나. 이왕. 거짓말 안고.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해갖고. 너도 뭐. 농사지구 지랄하고. 그거 뭐. 힘들게. 사이댄기고. 하지 말아. 쉽게 살아. 쉽게 살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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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말이야. 해정아. 네. 5번님. 너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품수지. 연관이 와야지. 뭐냐. 그게. 어. 되나 안 되나. 나 쓰고 말이야. 그냥. 어. 그 찌 까불고 말이야. 너. 그 놈도. 그거. 똥바랐다가. 너. 뒤져. 너. 빠져. 알면서. 그러냐. 어제도. 이가. 그 대무산이. 그놈 나와갖고. 그냥. 아주. 그냥. 개차바를 만들더만. 그놈. 그놈. 그 무식한 놈이야. 그놈. 왜 그놈을 건드려. 이 작것들아. 어. 그놈은. 그 새 무식쟁이야. 그놈. 아이고. 이. 품수댕이들. 이거. 니들. 그. 대갈통. 그럼. 그런것들. 몇명. 엮여갖고. 뭐. 해먹을까냐. 그라고. 너도. 말이야. 너. 옛날에. 뭐. 개무산이 보고. 같이 까자고. 까는거. 배울라. 그랬냐. 아니면. 까는걸. 알려줄라. 니가. 선수야. 너. 이번창이. 본게. 너도. 대단하대. 뭐. 니들. 완전히. 고스톱으로. 무슨 니들. 고스톱. 고스톱으로 만드냐. 엥? 뭐. 어떤 놈은. 병신. 600축구 앉았고. 또. 어떤 년은. 또. 나이로. 멍해나고 앉았고. 엥? 그럼. 또. 저. 밑에 있는 놈은. 그냥. 섰다. 좋아하나봐. 이 새끼들. 뭐하는거야. 아니. 노름도. 니대로. 그냥. 가지가지. 할 줄 알아. 보니까. 어? 창피한 주랄이랄깐요. 이놈들아. 노름도. 어느 정도가. 그냥. 미나토. 이런거. 어? 어? 10원짜리. 이런거나. 저. 미나토. 되나 안되나. 나이롱뽕에. 뭐. 600에. 뭐. 고스톱에. 너희들이 이렇게 서실때가 아니여. 이것더라. 지금 세상에 얼마나 시끄럽냐. 어. 근데 그놈 따라서 그냥 똑같이 하냐. 조국인가 뭔가 하는 놈. 그놈 하는 짓거리 보고. 니들 그냥. 니들이 더한거 같아. 내가 보면. 이건. 너희들 옷점 좋아. 어? 정신들 차려. 뭐. 그냥 뭐. 세상 굴종 돌아가는것도 모르고. 그냥. 품수치치나 해대고. 그냥. 자. 그냥. 니들 전부. 어디 한번 모여가지고. 어디 찜질방에 모여서. 맨날 며칠이고. 그냥. 거기서. 미역국 하나씩 처먹고. 그냥. 자. 세상 조용할 때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너. 좀 잠잠하게. 좀 해서. 반성 좀 하라고. 자. 그냥. 어디. 저. 찜질방. 어디. 저. 어디. 내려가. 어디. 송리산이고. 어디. 그런 데. 가면 있어. 가서. 그냥. 퍼질러들. 자. 그냥. 조용히. 그냥. 그냥. 너들은. 잠. 잠자야. 이거. 일이 안 터져. 어. 그냥. 잠을 자. 그냥. 뭐. 일어나서. 그냥. 뭐하고. 돼이 새끼가 됐든 말든. 그냥. 그냥. 처먹고. 그냥. 자. 그래야. 문제가 안 일어나지.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그냥. 주디기 나발거리고. 까불고. 찍고. 그냥. 그리고. 온 세상을. 어째 그래. 니들. 노름판으로 만들냐. 아무리. 노름을 좋아해도. 이. 자커더라. 어. 나중에. 반성하고. 뉘우치면. 그냥. 살살. 그냥. 어. 10원짜리. 쓸데없이. 그냥. 그. 뭐야. 그냥. 섰다니. 이런거. 하지말고. 어. 고수업도 치지마. 그건 또. 커. 뭐. 전두환고수도비니. 뭐. 있어. 그런거. 뭐. 심영래고수도비니. 이런거. 이런거 치면. 엄청나다. 점100을 쳐도. 심영래같은거. 이런거. 이런거 치면. 점100을 쳐도. 몇십만원씩 나가. 한판에. 판 벌리지 말고. 그냥. 그냥. 미나토. 그거 있잖아. 앞으로. 그러면서. 반성하고. 살아. 반성하고. 까불지 말고. 놀지마러. 그냥. 뭐. 한번. 나와서. 그냥. 뭐. 써대고. 글씨나 좀. 똑바로 써. 쓸려면. 좀. 알아듣게끔. 내가 니들. 내가 오늘. 용서해주고. 내일은. 저. 뭐야. 저. 봉주로 방송국이라고. 몰라. 오리야. 택시 보낸데야. 오리야. 가서. 몇마리 또 할게요. 바쁨. 바쁨. 바쁨은. 포니로 때리라. 포니로. 그래서 그냥. 포니로. 내일. 뭐. 한길날이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해서. 폰으로 해서. 니들. 그냥. 야곱. 야곱. 그냥. 씹어줄게. 정신들. 제려. 인광. 응보요. 대난대나. 놈들 씹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사회에. 어이. 조금이나마. 보태면 안될망정. 해는 끼치지 말이야. 지 말이야. 선동지 라고 말이야. 니들이 무슨 뭐. 어디 뭐. 약장수냐. 너희들은 노름쟁이여. 무슨 뭐. 약장수는. 그래도. 약이라도. 얼마짜리 주고. 바가지 씌우고 그러지. 덤탕이 씌우고. 니들은 뭐에요. 그냥. 뭐. 주는것도 없이. 아무것도 뭐 없잖아. 원가도 안드리고. 그냥. 핸드폰감만 내고. 그냥. 막 갖다 씹어 돌려서. 돈 빼돌리는거 아니여. 니들은. 거기 또. 옆에서 바람재비하고. 니들 나쁜것들이여. 뭐. 하다 못해. 뭐래도. 엿가락에서 하나씩 돌리면서 말이야. 사기를 취하지. 그거 절대 안되는겨. 그래. 그래. 내. 뭐. 오늘은 이만하고. 어. 내일은 저 뭐. 큰 방송국이다가. 뭐. 니들 뭐. 야곰야곰. 그냥. 조금 해 줄게. 너무 뭐. 서운해하지 말어. 니들이 한건. 니들 죄를 알거 아니여. 어. 반성하고. 빨리. 그냥. 알아서 끝내주고. 할 줄 알아야 돼야. 그런 미덕도 있어야 돼야. 니들은. 니들 짓거리가 있으니까. 그려. 들어 들어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려.